자, 왜 그랬을까? 상관없어 그냥 내 생각 때문에 로봇 내가 저기 목표로 수영을 치고 갈라고 인공지 서수호선이 매일 유명한다고 수직이나 강조들 성적이나 조직이라고 해봤습니다 요즘은 로봇집에 왔다 인공지능이 내 말이 빼놓고는 지금 원작이 인공적, 우리 예술 작품에 창의적인 인공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건 배우 영역에서 인공지능하고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팅한 영역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합니다